팀장님! 잠시 이것 좀 봐줄 수 있으세요? 아 혜미 씨 뭐 어떤거? 아 이거 3분기 전시회 포스터인데요 메일로 보냈는데 따로 피드백이 없으셔 가지고 이대로 진행하면 되는 걸까요? 전시회 포스터 뭐였죠? 이건데 아 이거 이거 너무 좋더라 혜미 씨 혜미 씨 어디서 그래픽 배웠어요? 아뇨 그냥 독학으로 근데 나 좋은데 혜미 씨 여기 좀 봐봐 여기 네 여기가 여기가 너무 쨍하지 않아요? 쨍...하나요? 어 뭔가 뭐랄까 쨍해 짱해 그냥 여기 주변이랑 여기 하늘이랑 여기가 너무 쨍해 좀 수령할 수 없나? 그럼 채도를 좀 높일까요? 아니 아니 채도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? 그 좀 더 샤이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샤이하게요? 부끄럽게요?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파란 바닷가에 오줌을 두면 티가 잘 안 나잖아요 그죠? 근데 아니다 다시 그 뭔 말인지 알죠? 네? 오줌이요? 아니 아니 그 있잖아 왜 바다 같은 데 보면은 횟집들이 막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죠? 네 해미씨 도다리 먹어봤어요 도다리? 아니요 저 생선을 잘 못 먹어서 그 도다리 보면 꼬리 부분이 약간 뭐랄까 이렇게 싹 이렇게 싹 뭔지 알죠? 싹 이렇게 도다리 꼬리요? 아니 그러니까 뭐랄까 한마디로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싹 빠지고 주변은 이렇게 뭔가 몽글몽글 좀 이렇게 뭐 몽정한다고 해야 되나? 몽환적이요? 어어 이제야 좀 알아듣네 뭔 말인지 알겠죠? 그러니까 중앙 부분이랑 여기는 괜찮거든요 다 좋은데 하늘이랑 여기 가장자리 쪽만 딱 이렇게 느낌 있게 그 해미씨 혹시 데스올다이 영화 봤어요? 이번에 개봉한 거 어 아니요 거기서 마지막에 여주 남친이 죽잖아요 안 봤는데 어 죽거든? 근데 거기서 범인이 왓? 하는데 처음에는 여자 주인공은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와 하다가 결국은 남주가 이제 딱 하고 등장해가지고 윽 하고 죽잖아요 아 네 그 상황에서 이제 배에서 피가 막 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일 수도 있다는 거지 예를 들자면 막 이렇게 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어 그렇지 막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굳이 뭐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느낌인데 아 아 기억났다 그러니까 약간 모던한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심플한 거지 그렇게 어 그리고 딱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 오 섹시하다 느낄 수 있게 뭔가 도발적이면서 시크한 좀 약간 뭐 농촌 여자 같은 그런 느낌 도발적이고 시크한 농촌 여자야? 어어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 왜 뭔가 베일듯이 이렇게 눈빛이 탁 매서운 사람들 있잖아 왜 근데 알고 보면 그 안에 이제 부드러운 아스파라거스 같은 매력이 있는 사람들 에스프레소 예를 들면 나 같은 허허허허허 어 막 이래 이제 뭔 말인지 대충 감 오죠?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로 싹 한번 감았다가 여기서 한번 탁 끊어주고 여기는 이렇게 여기도 그냥 같은 색으로 이렇게 삭삭삭 쳐버리고 여기랑 여기는 그냥 딱 느낌만 주는 정도로 웜하게 서늘한 느낌으로 이렇게 슥슥슥 덮어버리고 그리고 여기는 뭔가 화장 한 대 단 한 듯 뭔가 투명 메이크업 같은 그런 스시로 같은 느낌으로 보일 듯 말 듯? 근데 또 마음을 다 줘버리면 그것도 좀 매력 없잖아 그치? 뭔 말인지 알죠 혜미씨 뭐 이 정도만 수정하면 훨씬 깔끔해질 것 같은데? 어때요? 아... 그러니까... 네... 한번... 네...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말고는 뭐 따로 피드백이랄 게 없는데? 역시 서울대 출신은 뭘 해도 다르네 아 네... 감사합니다 헷갈린만 매일 하지 말고 사무실로 와요 나 오늘 마침 외근 없어가지고 사무실에 계속 있으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나 먼저 일 있어가지고 퇴근해 볼게요 다들 수고해요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이씨발 뭐라는 거야...